안녕하세요. 저는 47회차 차량 손해 사정사 합격하게 된 김민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36살이고요. 지금 보험사에서 차량 대물 보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인천에서 외제 차량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 47회차 손해 사정사 합격하게 돼서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8월에 이 회사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이라서 경력은 대략 6에서 7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매우 기쁩니다. 저는 약간 배짱이처럼 준비를 한 스타일이라서 전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사실 매우 게으르게 준비하고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저는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처음 입사를 해서 1차 시험을 한 2회 정도 응시를 해봤고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사의 등살에 못 이겨서 준비를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흥미도 없었고 이걸 따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 정말로 내가 이거를 자격을 당연히 갖추고 업무에 임하는 게 나에게도 맞는 거고 내가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이라도 이거는 당연히 라이센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지금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보상 직원의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자격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의 답변은 저는 업무 경력 때문에 5년 이상부터는 1차 면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거 역시도 사실 계산된 부분이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차가 되던 해에 업무 경력으로 인한 1차 면제를 받고 2024년 4월 1일부터 정확하게 딱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설명했듯이 외부적으로 보는 눈도 당연히 자격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그 부분이 완성이 돼야 업무를 임하는 데 있어서 신뢰나 신의 부분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업에 있어서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있고 아직 갖추지 못하신 분들도 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고객들과의 면담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무조건 일을 잘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일을 못한다라는 전제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고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격을 갖추면 훨씬 더 그 직원들과의 면담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관계를 바로 형성할 수 있는 좋은 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장 처음 신중하게 고려를 했던 게 짧은 시간 4개월 내에 이거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제가 회사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처럼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고 전략에 맞게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율 말 그대로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받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계획상의 다른 샘플 강의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타 학원 대비 인스티비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준비하는 계획 부분하고 OT를 각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OT 부분이 너무 많이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함축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하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정확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듣거나 혹은 그거에 걸맞춰서 교수님들께 수강하는 수강자의 입장으로서 맡기면 되겠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차는 좋게 말하면 계획적인 면제였고 나쁘게 말하면 어부지리로 1차를 면제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차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괜히 이거를 제가 아는 듯 말하는 건 오히려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신뢰관계상 대답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2차를 준비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 4개월 내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계획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준비를 하고 일주일에 최소 시간 15시간 이상은 준비를 무조건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회사원이라고 해도 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때문에 못했어라는 변명이 자꾸 늘어가게 되면 점점 학습에 대한 부분이 아마 늦어졌거나 준비를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로 스터디다운 스터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팀에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다른 런딩메이트를 제가 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약속한 시간에 혹은 서로가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이클을 이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간단하게 씻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스터디 카페에 앉으면 거의 8시 정도부터는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러닝메이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플러스해서 8시 반에 앉는 그런 약속, 약속 아닌 약속이 있었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서로 준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 말 그대로 같이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운 계획을 이행하는 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저는 그냥 연차를 써서 업무보다는 시험에 좀 매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미리 공부를 하면서 인스티비 강의를 듣거나 제가 따로 책을 찾아보면서 이제 서브노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서브노트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서브노트를 제가 준비한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포스트잇으로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요. 말 그대로 각 항목의 키포인트들을 담아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놓은 부분인 거고요. 보면 사실 글자가 예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게 각 항목의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하는 말 그대로 시험을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 문답에 대한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립된 부분을 서브노트에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1과목, 2과목 다 동일하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라서 말 그대로 저만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행했다라는 것을 항상 제 나름의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공부, 15시간 이상 이거를 제가 타임 체크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수목금이나 뒷부분에 안되면 평일에 못했다라고 하면 주말까지 활용해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따로 준비를 하면서 했었고 그때 당시 그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같이 하는 그 회사 직원들 4명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거는 각각 본인들의 서브노트나 혹은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공유를 했었습니다. 공유를 해서 저희 그냥 팀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팀끼리 이 문제는 꼭 나올 것 같고 이 문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공통되는 요소들을 체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다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같이 회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다시 한번 서브노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한 게 아닌 4명이서 서브노트를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과 나는 미처 이렇게까지 생각이나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브노트를 활용했던 게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혹은 그 답변에 알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공통되진 않았지만 서로 나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서브노트를 상호 간에 교류를 하면서 이제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챙겨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공부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짧은 시간만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 점수는요. 90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길게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불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짧고 굵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해냈던 거지 길게 차곡차곡 아 그랬다면 아예 그냥 시험장에 안 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가 매일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일은 때에 따라서는 하이리스크의 업무가 동반되기도 하고 고객의 큰 불만을 동반한 VOC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고권에 따른 이런 해결 방법이 필요로 한대요. 다만 사실 담당자인 저도 매일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누르고 공부를 해야 될 때 사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집중도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이고 성격도 좀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 오늘은 그냥 그냥 경상도 사투를 오늘 허봤다. 공부 안 한다. 오늘 술 먹고 그냥 잔다. 차라리 업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날은 과감히 포기했고 못한 만큼 무조건 그건 엑스트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무조건 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공부도 안 되고 회사 일 생각도 나고 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그냥 과감하게 끊어냈던 게 되게 좋은 체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고 나선 당연히 웃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울거나 할 이런 풍채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고요. 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배짱이 전략이 정말 잘 통했다라는 게 통감이 돼서 아 이건 내 전략의 승리였다라는 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배짱이 전략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했거나 혹은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효율을 두고 효용성 있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아 나는 놀았는데 합격했어 너네는 백날 공부해봐 너네는 안 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의 마지막에 이슈가 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최연석 셰프의 편의점 아 그 레스토랑을 열어서 레스토랑을 열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한 회두가 됐던 부분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특수한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객단가를 높여서 결국에 1등을 해낸 최연석 셰프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공방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한 부분인 거지 제가 이거를 기본기도 없이 어부지리로 흘러갔더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략에 대한 부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를 하는데 전략이 중요한 거고 그 전략에 맞서서 자기한테 맞는 그 조력자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스티비와 함께를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게 원투가 잘 맞았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 봤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향후 계획은 아마 계속 회사를 다닐 겁니다. 따로 이직을 생각하는 것도 혹은 다른 직종을 알아보는 것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인터뷰 내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의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이 절대 틀어지지 않게끔 하는 파워 제2의 성향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입사하기까지도 오래 준비를 했고 오래 생각을 하고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소중하고 조금 더 중요한 회사이고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나도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거나 그런 업무 스킬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금 더 도전을 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건 사고조사 분석사라든지 대인손해사정사라든지 종합손해사정사가 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이 손해사정업이나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수험생이나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전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혹은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면 그냥 시작부터 하지 마시라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고 매우 정신적으로 경모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좋아해서 지금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손해사정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도전적인 정신이 있다라면 하되 그냥 할 게 없어서 이게 괜찮다는데 라는 식이라면 이걸 준비를 해서 이 업을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실 겁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투자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게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